그리고 오늘 강의할 내용은 스마트 랜드, 다양하고 스마트한 사운드, 그리고 스마트 그루브. 결국엔 개인의 손 안에 담겨서 개인이 직접 만들어보는, 참여하는 시대까지 도달했다는 것 같아요. 이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음악을 제작하는 기술들은 발전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가 쓴다는 건 사실은 상먼들이잖아요.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, 그런데 DAW가 없는 현대 음악은 상상하기 힘들죠. 그냥 연주를 하면 다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음들로 배열이 돼 있어서, 본인이 사람마다 몸에 흐르는 리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것처럼 마치 코드의 변화도 리듬 같아서 어떤 타이밍이 어떤 걸로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. 훌륭이... 보충한 프로젝트, 이곳이 바로 IOS가 음악 작업에 현재에도 프로페셔널하게 쓰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